자 이제부터 영어하지마! 말을 하지마! 영어하지마! 자 던져! 내가 던질게! 그래! 영어하지마! 말을 많이 하지마! 오! 오! 오 좋다! 하나, 둘, 셋, 넷! 다섯! 축하했다! 다섯! 축하했다! 영어해 주겠고! 조용 조용! 긍정적! 긍정적 사고! 긍정적! 긍정적 사고! 얼마나 좋은 일들이 생겨! 서로 디스하지 말고! 영어 써도 되는 거잖아! 실패해도! 그럼! 강해라지! 아니 우리 잘못된 게 있잖아! 그렇지! 그럴 수도 있지! 앉자! 앉자! 그리고 너 강훈이랑 사귈 수 있을 것 같아! 무조건! 근데 부모님이 강훈이랑 약간 러브라인 있을 때 그때 부모님 뭐라고 그랬어? 잘 어울린다고? 집에서도! 됐다! 어울려! 확실히 어울려! 그건 맞아! 어울리긴 해요! 확실히 어울려! 두 다 약간 강아지 상! 누가! 우리 둘 다 강아지 상! 애가 착해! 착할 것 같아! 착해! 제가 알아봐요 그런 거! 석진아! 석진아! 석진! 긍정적이다! 왜 자꾸 반말을 하냐! 어! 반말을 해도 좀 긍정적이야! 왜! 우리 이렇게 되기면 그냥 야자 트자! 야자 트자! 반말하자! 여기 가자! 헷갈려! 헷갈려! 이게! 아닌데 반말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? 아이 무슨 소리야! 석진아! 석진아! 좋은데 뭐! 분위기 좋은데! 그래도 좋잖아! 너희들이 대기는 하는 게! 어린이들이 다 앉아있고 너들이 다 앉아있고! 좋잖아! 건강! 건강 생각에 서 있는 거 아니야! 난 왜 다리가 아프겠어! 왜냐면 동생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!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! 좋아 좋아! 운동을 하고! 얼마나 좋아! 앉아 앉아! 아니야 아니야! 왜 다리가 아플까라고! 근데! 야 하하야! 얼마나 좋아! 석진이가 아까부터 계속 여기 앉고 싶어! 난 기댈 수 있어! 알았어! 너 여기 앉아! 아 그래? 고맙다! 너 괜찮은 아이구나! 다음부터 말해! 그래서 아까 잘못 앉아서 여기 앉았어! 그랬었구나! 그럼 맞아!